아... 진짜... 그냥 듣고 싶다 그냥... 왜...왜...왜... 아니 방송 끝나면... 연락할 사람이 없다 연락할 사람이 형이 지금 며칠째 카톡 안 오고 있습니까? 응? 난 카톡 명언이 안 오고 카톡 명언이 잘 없어요 너너너밖에 없어가지고 어우...무짓이다 카톡 좀 왔으면 좋겠다 카톡 좀 누구한테? 아 그냥 다 모든 사람들한테 남자 빼고 그냥 카톡 공개해요 시청자들한테 그럼 시청자들 많이 오직다가 혹시 모르잖아요 와... 바다네 바다야 바다네 바다 파도는 저렇게 이제 치고 이렇게 다시 오는데 아하... 진짜... 아하... 그래... 고마... 뚜두둥 끝까지 이브 아니...진짜 죽여버린다 진짜 너를 두껄으로 아...이거 내꺼 아니에요 아..형님꺼에요? 야 형이 거에요 민구 형 거에요 민구 형 거에요 형님 뭐 뭐라 많이 못하죠 형님 근데 형님 밍바스틱 아 맞다 밍바스틱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무대가 단독 무대가 저기 있네 아니 형님 저기 아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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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무대가 저기 있네 무대가 있네 무대가 거리공연 무대 버스킹존 형님 그 부금 부금 좀 주세요 핸드폰 좀 주세요 아니 버스킹 아니 근데 보고 해야되네 원래 아니 형이 버스킹 우리 여름에 할거에요 진짜 제대로? 오케이 그러면 저 장비랑 이런거 다 물어보고 준형님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아니 거리공연 무대 버스킹좀 한 번 진짜야 진짜 아니 형님 진짜 가방 좀 그만들고 다니세요 진짜로 어 맞아 안에는 휴지랑 물티슈랑 다 있어 다 있어 없으면 안돼 일단 이거 한 번 보고 킹모띠랑 우리 또 필름이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필름이 형님 80개 킹모띠 500개 너무 감사하고 몸 푸는 겁니까? 완전 민국이 형님 옛날에는 이런거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항상 술이 취해져 있다 아니 근데 저 이거 그냥 봐야되는데 영상은 보면서 해야되는데 안그러면 잘 기억이 안나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형님 틀어주세요 이제 보면서 해도 됩니까? 북음소리가 안들려갖고 그러면 왜냐면 이게 제가 한게 아니고 아니 그래도 좀 아까 알지 않습니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짤방좀 형님들 많이 만들어주세요 아 아니 아닙니다 보고에 들리니까 아 그럼 제꺼 보시면 되잖아요 어 맞다 그냥 그걸로 틀면 들린다는데 아 틀면 들리죠 그럼 여기 그냥 틀겠습니다 이게 반응이 안좋을수도 있던데 나는 반응이 안좋을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만 그냥 버스킹존에서 제가 들어주세요 이거를 안보이니까 알겠죠 제가 틀어줘요 안보여가지고 내가 왜이렇게까지 해야됩니까 형님이 한다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뭐야 곰돌이형님이잖아 아 이거 보고 똑같다 아 아 개쪽팔리네 아 개쪽팔리네 아 분위기좋을수 밖에없다 배경자체가 지금 갑시다 아 대박이다 아 아 아 나 창피해서 못보겠어 어 표정좋다 표정좋다 표정 아 아 할수있어 써어 할수있어 할수있어 아 임 bob 교만던 아아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와아 자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일단 부금소리랑 같이 들어야 돼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어 방금 형님 뭐했어요? 뭐했어요 방금? 뭐? 방금 뭔 냄새였어 방금? 아 진짜요? 아 좀 지랄하지마 좀 아 격속은 내가 어 나 진짜 미치겠네 무슨 진짜 아 일단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아 또 킹모띠 킹모띠 너무 고맙구요 청사포 미포님 또 다섯개 고맙습니다 일단 봉준이형이 자다가 일로와서 우리 같이 밥 먹으러 나온거니까 아 일단 민국형님 하아 리액션비제이 보고 봬야겠다 내가 진짜 제일 부족한게 지금 리액션인데 우리 민국형님이랑 봉준이형 보고 리액션 좀 봬야겠다 와 형님 그거 좀 제가 메타몽으로써 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타몽시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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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다소리좋다그런데 크으으으으으으으으응 민국형님 옛날상겹도으로는 진짜 상상도못할 그런 리액션이다 낙찔집 이륙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해운대 게미집 게미집 아 근데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정말 토소할 때 와가지고 이렇게 먹방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아니 근데 마이크만 딱 사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크가 안 들리니까 시청자분들이 그냥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그게 70만원이라면 좀 비싸긴 한데 70만원 너무 비싼거 아니야? 하나 장비를 구해서 하는 면 계속 야방을 하니까 우리는 자주 하니까 아 근데 복장처럼 지금 느꼈는데 이게 평상복이란게 난 믿기지가 않네 진짜로 아니 왜 이렇게 입고 다니는게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평상복이란게 진짜 믿기지가 않네 내가 옷 살게 아니라 이제 봉준이형을 옷을 사야된다 진짜 아니 그거 왜 안입어요? 이쁜티 그거 있잖아요 아 산거? 아니요 아니요 이쁜티 또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핫티즌! 핫티즌 거 많이 입죠 아니 근데 급하게 오느라고 아 급하게 와서 핫티즌 제임스 디딘을 입으라고 근데 날씨 이렇게 보다 안춥다 이제 아니 형님 그거 뭐야 여러분들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그 감스트님 그 맨날 축구 유니폼 입는거 그거 다 진짜입니까 여러분들? 아니 아니죠 짜가라고? 유로필드에서 나온거 아니라고? 아니 그 다 작아요? 아니 근데 딱 봤을때 진짜 같던데? 짝짝짝 그거 프린팅 해가지고 내가 이거는 그렇게 해서 파는거죠 아니 찐? 찐인거 같던데? 찐도 몇개 있겠죠? 어 찐인거 같던데? 찐도 몇개 끼어져 있겠죠? 찐도 몇개 끼어져 있겠죠? 초코에몽 먹을래? 초코에몽? 초코에도 좋아 안 먹어요? 어 오 왜 왜 속이 안졌나보네 진짜? 찐도 그치? 왜냐면 그 뭐야 프랑스 국대같은거 여기 보면은 퀄리티 자체가 찐일 수 밖에 없거든 어 형님도 그거 탐나요? 아니 나는 이제 그 뭐야 첼시 취미를 하나 어 레플리카 공기? 취미를 하나 네 그거 할려구요 첼시 굿즈 유니폼 모든 축구 유니폼 다 모으려고 찐으로다가 아니 첼시것만 모아도 빡실텐데 옛날 구버전이랑 이런거 해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축구 유니폼 다 찐으로 다 모으게 부산에 그런거 구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야구 그렇죠 야구 굿즈들 있잖아요 야구도 많고 여자가 존나게 싫어하는것만 취미 안팔데 이게 뭐가 여자가 존나 싫어하는 거야 핰핰핰았지 이게.. 이게 뭐가 여자가 싫어하는 침인데 이게 아니 치카야 누나 이게 여자가 싫어하는 그 침입니까? 예? 축구좋아 Glenn 많이 없죠 많이.. 많이는 없지 아.. 유니폼 극혐님들 아 진짜 패션에 패자도 모르네 패션에 패자도 모르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옷 잘 못 입는데 이건 아닌가 아 진짜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형님 진짜 형님이 저한테 패션 보다는 아니죠 차라리 노스페이스가 훨씬 낫습니다 진짜 노스페이스가 훨씬 나은거 안에도 노스페이스가 있는걸 패션대전 질인데 패션대전 질이네 용상박이네 노스페이스가 뭐예요 진짜 노스페이스가 있습니까 나이키잖아요 나이키라고? 아디다스거든요 퓨마가 낫다는데 시카야님이 퓨마가 낫다는데 그래 봐봐 아니 그리고 형님이 아직 이 완전체를 안봐서 그런데 아 그 밑에 잠시만요 들어주세요 불켓인가요 어? 이거 목을 아마도 올려줘야돼 이렇게 대파이 대파이 돼 돼파이 질입니다 진짜로 여자들 뻐 까요 진짜 뻐 여자들 뻐 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목을 이렇게 딱 접어주면 여자들 뻐 깐다네 깁센 아 뭔 깁스만 여기 여성 시청자분들 꽤 계실텐데 혹시 뻐 까신뿐있나요? 아 지금 머리가 이래서 그런데 이거 한 다음에 머리가 이제 좀 재정상이었으면 여자들 죽습니다 죽어 근데 등치가 있으니까 약간 운동선수 같긴 하다 그래 축구선수는 아닌데 운동선수 같긴 하다 좀 내 개그켓 하하하하 어딨지 아까 우리 먹은 데가? 이쪽에 이거 응 여기네 아 진짜 유니폼 아니 호날두나 이런 선수들이 봤을때 점나 섹시하던데 construction 포우우우 업 아 무랄이다.马ル 포우 포우우 포우우 포우우우 혹라kef ㅁㅁㅁ이 눌러 nah 있어 주차비 부bei 옥 아 이거 음식 먹으면 안 돼 나 이거 밤샘 벌칙 걸렸습니까? 아뇨? 그거 이제 현황 걸렸는데 내일 하기로 했어요 게임 같은 거 아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딱 하고 우리 몽탕 갈래요? 어 그 합시다 오! 뒤에 거 벚꽃이네 꽃 폈네 저는 이제 벚꽃놀이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나를 찍냐 벚꽃놀이 갔다 온다고 말 안 하면서 어쩌다 그댄 사랑하게 된거죠 이거 굉장히 좋은 노랜데 이 웃긴 노래가 원래 아닌데 진짜 궁단문대가 왜 내가 문... 내 김봉준 내 김봉준 왜 아 이거 내라 이거 오케이 네 사장님 네 네 김봉준 박무도 할 말이 없어 김봉준하니까 3,000원이요? 아 형님 죄송합니다 어 오케이 뭔 소리야 형님 목욕탕 갔다와서 저 내일 현황 게임하고 하면 되지 아 흥민이 뭐 있어 아 가면 나는 그 뭐야 델라주고 갈게 네 아 나 근데 방금 생각해보니까 네 목욕탕 가기 싫어졌어 왜요? 잘려고 지금 너무 피곤하다 아 진짜로? 어 오케이 데려다주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아 봉또삐잖아 형님들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아 봉또삐 내가 가서 떼도 밀어주고 할게요 형님들 좀 계속 아 나 진짜 봉또 안할거에요 아 아 안 밀었다고 아이 진짜로 하 하 내가 진짜 이런거로 이런거로 삐지겠냐 진짜 하 하 하 하 다 씻으라는 소리가 많네요 형님 들어 죽겠다고 진짜 좀 씻어요 좀 제발요 좀 제발 같이 자리 들어 죽겠네 진짜로다가 아하 좀 진짜 다 사람들이 안 씻는 걸로 아니 아니 그 쪽팔리고 이런거는 이제 하도 많이 닿아서 그런거 없는데 떵구렁래 땜에 미쳐버리겠다고 진짜 차 들어오면 여기 아우 왜이렇게 내가 조잘조잘거리고 있지 아 나 왜이렇게 이렇게 잔소리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더러워 진짜 좀 씻어 좀 더러워 죽겠다 모르겠네 아 목욕탕 딱 가서 그럼 거기까지 가능 가서 종료하자 아니 근데 허심총 열었어 지금? 그거 형님 죄송한데 그 핸드폰 아 안되면 그 우리 성남표 계좌 응 우리 14시간 있어 아 진짜 깨끗해 진짜 아 근데 나 아 팬티 똥 묻었는데 아 진짜 드러워 죽겠다 아니 그니까 지금 바로 못 간다니까 내가 아 아 진짜 똥 모였어 아 드러워 죽겠다 아니 지금 바로 못가 그래서 데려다주고 나는 이제 뭐 내일이나 이렇게 가야된대 아니 바스는 편의점에서 사요 아이 나 편의점 바스 못 입어 상.. 상가? 전방에 화이속 감자폭이 있습니다 아 아 드러워 전화하지마 그럼 여기 아 데려다주었다 난 가서 하 잘 나고 드러워 죽겠네 진짜 똥 묻어가지고 안간대 드러워 죽겠다 아니 그냥 많이 그렇다는거지 아니 근데 진짜 묻어듣는거 봐 아하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무슨 소리야 밥 먹고 떡 얘기하고 드러워 죽겠다고 아 근데 여기 맛있네 여기 자주 와야겠다 아 근데 약간 좀 맵 맵긴 하다 덜 맵게 해달라 하면 되는데 어 좀 덜 맵게 해달라 우리가 좀 덜 맵게 해달라 오늘 방송 몇시가 있어요 근데? 6시까지면 뭐 몇시간으로 한거에요? 24시간 했어요? 아니 몰라 19시간인가 했을텐데 우와 아니 시간벌칙 안한다더만 또 했냐 근데 근데 뭐 그정도 터지면 뭐 시간벌칙 벌칙으로 한거 아닌데? 그럼요 아 근데 말하면 안 돼 이거 히터 꺼야겠다 진짜로 어떻게 꺼요 아하 좀 아 나 이거 방금 먹었는데 울렁거린다 이거 이거 어떻게 꺼요 이거? 됐다 됐다 이거 꺼요 와 지금 몇시인데? 지금 거의 다섯시가 안 돼 와 아침 했뜨겠는데? 아 안된다 아 왜냐면 방송 뭐야 동서 거기 엄청 막히잖아 아침에 어 맞다 맞다 아니 못 움직이잖아 아 근데 이 시간대까지는 괜찮아요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 진짜로? 거기 트레일러가 좀 많아서 그런데 트레일러 맞나 그 탑 차든 그 탑 차든 벌써 시간이 이래됐냐? 그러게요 그럼 목요일날이면 내일 오늘이 화요일인가? 수요일 수요일 내일 가네? 어 내일이요 와 당장 내일이네 어허 그러면 이것도 가서 형님 바로 내려갈거에요? 가서 철봉 철봉 합방은 안하나요 요새? 응 아 또 사지만 멀정님도 함께 팽 갈거 많습니다 가서 그 뭐야 철봉 합방 안보지 진짜 오래된거 같아 가서 그 하루 서울에서 있다가 4월 1일날 또 천안 가야돼요 홍구 때문에? 네 홍구가 천안에 있어요? 네 어 그래서 홍구 그게 왜 생긴건데 근데 소환권 소환권이 왜 생겼냐 근데 그게 지식대결 해가지고 아 그거 져서 아 근데 걔가 좀 약간 은근히 지식이 있어 홍구는 공부를 공부가 아니라 이제 그런걸 좀 배운거 같던데 상식같은거 야끼야끼 다 알고있던데 정확히는 모르는데 나도 야끼야끼는 다 알아 아니 형님 잘못알잖아요 아 알긴한데 잘못알고있지 아 그 누이 그거 드립친 데다 진짜 그 와 너무 무식해가지고 뭐 누이 먹고 뭐 뭐 매붓다고? 와 나 그거 듣고 충격먹었잖아 진짜 아 나 누이 먹는다는 드립치고 아 나 그거 듣고 개충격먹었어 진짜 와 진짜 육성으로 와 빡대가리 이렇게 튀어나왔어 보다가 한 마리 두토끼 그것도 존나 욕 존나 먹었어 두마리 토끼 잡는거 한마리 두토끼 한마리 두토끼 두마리 두마리 그러니까요 잘못알고있잖아 알긴하는데 재밌겠다 그러면 홍구랑 가가지고 아 근데 홍구는 스타 실력 BJ 아닙니까 응 형님은 지가 이제 소환을 했기 때문에 그 뭐야 컨텐츠를 짜놨겠죠 형님 치킨 BJ잖아요 응 그 컨텐츠에 따라서 이제 제가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응 근데 좀 천안이 이제 좀 약간 돌아다닐 그런게 있나 어 볼거 많을텐데 천안에 막 벚꽃축제하는 데 있을텐데 아니 벚꽃을 남자랑 외바 홍구랑 그리고 그게 난 아니 그 제수씨 친구들 이거 없어요 아 하긴 좀 민폐긴 하다 어 진짜 아니 제수씨 친구들은 무슨商일이라고 좀 그렇게나 당 Filipino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잘못 gráfic 아 진짜 나랑 사귀사람이 없냐 아 진짜 한つ 요즘 너무 외롭다 안 사귀어도 되니까 그냥 방송 끝나고 밥 좀 같이 먹어줬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너한테 너 방송하고 있길래 이제 밥 먹으러 갈 사람 계속 찾고 있는데 없는거야 그래가지고 너 방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가지고 밥 먹자고 한거야 딱 그게 느껴졌어요. 봉준형이 원래 제 방송이 매니저되니까 잘 안들어오는데 부캐로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 들어왔다 와서 채팅을 쳤다는 뜻은 진짜로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는 뜻인데 언제든지 하세요 방송중에도 불러주세요 아니 근데 옛날같은 경우에는 이제 탁 끌고 이제 혼자 먹는게 버릇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혼자 먹으면 좀 많이 쓸쓸한거 같다. 밥 같이 먹으면 좋지. 우리가 뭐 이제 죄송한데 뒤에 형님 형 그거 뭐야? 많이 아프세요 이게? 아픈게 아니고 냄새 나는데 아 진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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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갱녀가 있네 민갱녀 근데 냄새 좀 나긴다 그냥 냄새부터 진짜 고치고 좀 깨끗한 좀 깔끔해지면 봉준이형같은 스타일를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진짜 냄새가 안나도 괜찮아요 귀엽게 생겨서 막말로 살 빠졌을 때보다는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동글동글하고 귀여움 상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진짜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도 됩니까? 뭔데요? 저 진짜 냄새 나요? 네 많이 나요 아니 진짜 방송 다 떠났어 진짜 많이 나요 아니 그 뭐야 방송 켰을 때 말고 아니 그러니까 유난히 좀 심하게 나는 때가 있고 가까이 가면 그 입에서 진짜 정상적인 냄새는 안나고 정상적인 입냄새에 사람이 밥먹거나 커담했을 때 나는 그런 입냄새가 아니라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냄새였죠 속에서 난 썩은 냄새 그런 냄새가 나고 그때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 우리 그때 영차영차 했을 때 막 어 그때 진짜 나 농담을 했고 그거는 이제 몸에서 나는 쩐내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진짜 그때 진심으로 욕이 나오네 욕이 그때 셋이서 영차영차가 백두산 탈 때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진짜 오죽했으면 더 풀었겠냐 개불이지 땀에서 보통 땀 냄새 나잖아요 땀에서 이상한 육수를 한다 이게 무슨 무슨 냄새라야되지 노린내 같은게 나요 노린내 대시고디 안됐으니까 진짜 낙있나요 진짜 장난이 아니라 낙있나 이것만 고쳐도 여자 만나는 데는 뭐 외모는 크게 중요한게 아닌가 위 낙있나요 위 세척을 해 위 세척을 해 위를 한번 이렇게 위를 한번 집어 꺼내다가 한번 빨아야되 세척을 해야 쥐어짜내야 되고 다 털어내고 아 위가 진짜 안좋아 진짜 내고 근데 위내시경 했을 때 진짜 그 뭐야 다른 사람들 위내시경 이렇게 받으면은 피 안나오잖아 나 피 진짜 많이 나가지고 진짜 내 시경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 한번 빨고 이빨을 이렇게 다 드러내갖고 이제 다 이틀리 하나 끼우고 어 그렇게만 해도 이제 사람답게 사람이지 사람이 아 틀리 이 나이에 틀리고 진짜 이 그냥 다 뽑아버리고 이틀리 라미네이트 같은거 아니 임플란트 어 임플란트 같은거 다 받고 이래 살아서 뭐하겠냐 근데 그것만 이렇게 깨끗하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아 다시 태어나야돼 아니 진짜 왜냐면 이게 막 사람들이 막 장난식으로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습관이 진짜 ㅈ같은 것만 다 습관이 돼있어 진짜 여러분 잘 고치기 힘들죠 왜냐면 이제 몇십년동안 이렇게 이십년동안 이렇게 한거라서 고치기 힘들지 고치기 좀 힘들지 다음 생에 반 다음 생에 반 진짜 진짜 재평가 계속 다가내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진짜 아 근데 존다 웃겼어 진짜 보라카이 갔는데 근데 지혜가 나랑 철거역이랑 이제 칫솔 두개를 사셨는데 네 이제 칫솔 이제 하려면 뜯어야 되잖아 네 근데 사막올 동안 그게 안 뜯어져 있었어 하하하하하하 와 드러지겠다 진짜 와 드려가지고 안 뜯어져 있었는데 지혜가 마지막에 소름도 났잖아 진짜 그 형수님이 되게 성의자 구분도 성의자 근데 원래 여자 여자 입장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남자랑 그렇게 하면 이가 다 썩지 않아? 썩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썩어 문들었지 어금니 이렇게 아니 안 아프나 방송할때 이렇게 앙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썩은니가 아파요 아픈데요 무서워서 못 가잖아 아니 병원을 왜 안 가요 무서워서 무서워 와 진짜 막말로 지금 금리로 이렇게 아 형 간지나게 금리로 이렇게 다 박아버려요 그냥 이에다 금을 다 박아버려 금니 안해도 돼 이미 색깔은 다 돼있어 그 뭐냐 이제 콘스탄틴 요런데 나오는데 금리로 이렇게 다다다닥 다 박아가지고 색깔은 오줌니 색깔인데 다이아같은거 이렇게 박아가지고 간지나게 래퍼처럼 새끼 근데 말이 많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말..말만한분은 저기 명지에 가계신데 아 흫흐흐흐흐흐흑 양이 말 너무 많아가지고 흐흐흐흥 말 많은분 흐흐흐흐흐흐흐흫 그러면 싫잖아요 응 그치 아 근데 여자들 중에서 더러운 여자들 잘 없지 남자는 근데 이게 좀 내가 알기로는 다 내숭이야 집에 있을 때 누가 이렇게 해 그런 사람 많이 없어 그렇긴 한데 형님은 너무 안하는데 아니야 나만 이런게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다 집에 있을때는 다 똑같애 맞잖아 아닌데 맞아요? 다른 남자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모르겠네 다른 분이 다 욕밖에 안하시네 지랄하지 말라는데 똥은 지르지 말아야지 아니 뭔 내가 똥을 지른거 아니야 그냥 그거나 하나 사드릴게요 하기스 그 요실금 반스 있거든요 요실금 반스 있으면 그 지려도 돼요 그냥 갈아입으면 돼요 근데 형이 우리집 가는 방향이 아닌데 어디로 가는거에요? 어 우리집 찍었다 모르고 아 아 아니 왜냐면 이제 아니 아씨 그게 없어 리모콘이 없어졌어 아씨 리모콘 찾으러 가라구요? 아 그럼 갔다 갈까? 아 장난이 있어 가서 커피 한잔하고 올까?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어 봉진이 형 또 방송하려면 그 뭐냐 일찍 가야돼 지금 벌써 난 6시 아닌줄 알았는데 벌써 6시네 민국이 싫어 민국이 싫어 아니 근데 뭐 아무튼 표정 안 지웠어 나 가 상관없어 아니 형 솔직하게 말해 솔직히 싫잖아요 가 그 냄새나는데 그 그 치웠어 치웠어요? 어 진짜로? 아 근데 콜라 사놨 아 근데 민국이 형님이 콜라 사놨어 콜라 요새 엄청 많이 드시죠? 저도 요새 콜라 아니 형 근데 내 요즘에 느끼는건데 콜라 많이 먹지마요 왜? 속이 너무 안좋아 위가? 네가 말할 정도면 아 나 안 먹어야겠다 아 진짜? 얘가 말하면 진짜야 와 나 요즘 그래서 좀 약간 콜라 좀 작게 먹잖아요 진짜로? 아 안되겠는데 무섭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난 막 속이 너무 아프더라 진짜 민국이가 말할 정도면 진짜 아파 아 이러다 쓰러지는거 아니에요? 근데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지 맨날 치킨 먹고 이제 안 씻고 그러니까 건강검진 언제 하는데 4월달에 할건데 빨리 해라 진짜 철구 형님이랑 나란히 입원하는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일이 아닌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철구 형님이랑 나란히 둘이서 입원할거 같은데 병원에서 방송하는거 아니야? 근데 진짜 오늘 건강주의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떨리더라 그게 그게 아닌데 다 좀 떨릴거 같긴 해 많이 떨리더라 아니 형님 그 갈때 만약에 철구 형님이랑 같이 못받으면 저 말하세요 같이 가드릴테니까 어 그 건강검진하는거 특히 홍보기제건 확인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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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입원강 나온다고? 하여튼 근데 만약에 뭐 입원이 나오더라도 빨리 치료를 해야됩니다 만약에 뭔가 나온다고 미국에서 실제로 10년동안 물 대신 콜라만 먹은 여자 당뇨로 죽었다고? 아 당뇨가 위험한데 아니 당뇨 진짜 당뇨가 엄청 위험해요 합병증이 엄청 무서워 합병증이 당뇨가 그 당뇨병 자체도 좀 그렇긴 한데 합병증이 젖나 무서워요 막 심근경색 뇌졸중 저는 위험한 병증 당뇨병이 제일 무서운게 말하자면 나중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절대 안되야돼 그쵸 그게 이제 경색 오는건데 너무 무서워 심장 훔치고 이런거 아는척 그만해 하는데 그 뭐냐 내 친간쪽에 친척이 그런걸로 돌아가졌어 새끼야 인마 넌 아는척 그만해 당뇨은 수술이 안되고 조절을 자기가 조절해 슐린 주사 맞으면서 아 어 나도 오늘 잘못 나오는데 조절해 아 형님 잘못 내 모습 방심하다가 아니 요새 당뇨 어린 사람들도 걸린다니까 애들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 물 물 먹어야 된다 콜라 아 근데 콜라 나도 졸라 맛있던데 특히 그 얼음 오늘도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얼음 정수기에 그 이렇게 탁 얼음 타가지고 콜라를 탁 먹었을때 그 느낌이 존나 좋은데 식후에 흐흑 머리관리? 어 근데 뭐 이거 형님 이거 이쪽에 이쪽에 빗질 한번 해야될 아 저 4월달 치료할거에요 탈모? 어 그 병원 와 근데 그 돈 엄청 깨지던데 다 다 때려부는거에요 근데 이게 무슨 메비우스의 띠처럼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고 이제 뭐 그때 미션하고 그 받은 걸로 탈모 치료하는데 다시 가고 술 먹고 술 먹고 술 먹고 빠진 머리로 대신에 풍 받은 걸로 다시 머리치료하고 약간 메비우스의 띠처럼 너무 많아서요 3개월에 300만원 4개월에 300만원 너무 많아서 그냥 갈거에요 저 이제 찾지마세요 탈모 치료하고 그냥 탈모 여자 사귀를 시키세요 탈모는 진짜 약먹어야 현상유지고 한의원은 안된다고? 아니 저도 근데 한의원은 뭐 그런건 아니고 근데 그거 모르겠어요 뭐라도 해봐야지 형님은 그런거 없죠 탈모 난 내 몸에 신경왔어 아니 봉준이 내가 진짜 말했잖아 봉준이는 탈모 우울 수 밖에 없다네 지루성 그것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탈모 할 수 밖에 없어 우리 다 얼마 못살겠는데 고통장 제가 다음 저는 병원 치료하는 방송 무엔터 이거 다 오래 못살겠는데 아 건강하게 오래 방송해야 되는데 진짜 무한도전처럼 무한도전 그 무한도전 무한도전 이제 몇년차냐 8년 9년 그쵸 아니 더 됐지 않나요 더 됐으면 10년 10년 됐죠 10년 됐어 아 맞네 10년 됐어 와 흥민이 군대 나 갔다왔어 무엔터 다 군대 갔다왔어 군필이 예 다 군필이요 그것도 종류별로 해병대 육군 뭐 공군 공익 의경 해군만 없네 해병대 육군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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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소속이 해군이에요? 해군쪽이에요? 아니 6회 다 하는거잖아요 맞죠 우린 별개다 확실하나 해병대 특수부대로 되있나? 아니 그 목소리 우리 우리 별개다 아니 왜 근데 해병대는 인정하는게 해병대 딱 인정이야 솔직히 딱 봐도 훈련 이런거랑 해가지고 군기 이런거랑 인정하지 아무리 뭐 꿀보직 꿀보직 해도 아 진짜 솔직히 공신병이 왜 꿀보직이냐고 난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진짜 꿀보직 아니에요? 아니 민구 형님만 제가 정확히 제가 예비군 끝났잖아요 그 공신병이 근무는 꿀이야 아 솔직히 상암병 쓰잖아 안에서 남들 밖에서 다 공신병이 형님 혹시 그거에요? 그 영화에서 하종우가 봤어요 혹시 그거? 하종우가 후임을 가르쳐주는 장면 있잖아요 아니 아니 못봤어 대대장님 뭐 어디가셨나 그 장면 모르나 아니 근데 저도 인사병이라서 저도 무기고랑 썼거든요 밖에서 생각하면 상암병에 선 상암병이 좋긴 좋아요 아 그거는 CP에요? 네 CP? CP랑 다른거에요? CP가 없네 CP 몰라요? CP 당번병이에요 그거는 아 그래? 아 근데 말이 안되는게 형님 진짜 해병대 나오고 맞죠? 저거 그냥 이렇게 옷만 저기 리액션용으로 산거 아니죠? 나 미스테리인게 해병대인데 수영 못하고 말이 안되는데 저거 아무리 봐도 코스프레용으로 산거 같은데 아 리액션용으로 산거 아니야 저거? 군복? 수영 못하는게 제일 진짜로 못하더라구 아니 나는 이제 처음 어떻게 알았냐면 봉준형이랑 목욕탕 처음 갔을때 냉탕에 둘이 들어갔는데 봉준형이 수영해봐라고 하더라구 그랬는데 형님 왜 안해요 나 수영 못해 나 수영 못해 이래 하길래 장난치지 말라고 하니까 해병대가 무슨 수영을 못한다고 하니까 진짜 못한대 진짜 못한대 진짜 못한대 배꼽 잡는 해병대 아 근데 궁금하긴 하다 그거 언제에요? 그거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군대 후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뭐 아니 근데 걔 그 뭐야 방송에서 전에 들어왔는데 걔 진짜 잘생긴 애 있거든 군대 선임중에 남캠 하려고 막 하는 그 준비하고 있다는 애가 있다던데 남캠? 나보고 좀 도와달라면서 막 그러던데 형님이 한번 가서 방송사 한번 근데 형님이 남캠 모르지 않나 설정같은거?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약간 도와달라는 식으로 아아 방송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남캠에 여기 형님들 가면 바로 방송 접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흥분해질 수 있는데 약간 취지에 안맞지 않나 아니 모기가 아니라 남캠에 형님들 가면 알잖아 형님들 가서 일단 치킨부터 시키라고 할 거 아니야 남캠인데 이제 아아 근데 걔 진짜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형님들이 막 치킨부터 시켜 주접 떨지 마시구요 어 주접 떨지 마시고 치킨부터 시키세요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그 사님 진짜 좀 약간 진짜 아프리카 오면 아마 제일 잘생겼지 않을까 오 진짜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우와 그럼 합방하면 안되겠는데 연예인 그 요즘 대세 누굽니까 박혜진 아 송중기 어 송중기살라 오 개꼽이남이네 하하 계좌내면 송중기살라 오 송중기살라 아니 봉준형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맞겠지 봉준형이 의외로 눈이 높아 봉준형이 되게 눈이 높아서 그저 아니 사진 없습니까 사진 나중에 오 대박이다 너무하다 형님보다 얼마나 선임이었는데요 어 내가 내가 나보다 아 다섯 기수 선임 다섯 기수 한참 선임이네 한참은 아니네 다섯 기수 한참까지는 아니고 몇개월짜리 오 친했겠네요 되게 친했지 봉준형이랑 같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 너무 비교 되겠는데 송중기명 네 그게 아닌데 송중기명 진짜 잘생기신거지 그 때 정말 레전드사건 있었었는데 뭔데요 방송에서 말했던건데 이제 걔랑 이제 군대 후임중에 잘생긴 애랑 한 명이랑 이제 세 명이서 이제 홍대가가지고 헌팅했었는데 네 두 명이서 이제 여자 테이블을 갔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혹시 저 테이블이냐고 혹시 저 테이블이 내가 앉아있었거든 혹시 저 테이블이냐고 다 꾸셨는데 혹시 저 테이블이냐고 혹시 저 테이블이냐고 예 이러니까 안간다고 와 나 그거 듣고 진짜 와 나 진짜 와 나 이거 실환데 나 존나 빡치더라 진짜로 와 너무 슬프다 근데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 진짜로 너무 가슴 아프고 아 내가 그때 진짜 완전히 차려입고 갔었거든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네 아이고 아 진짜 형님 제가 될 때까지 진짜로 진짜 다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네 근데 그 여자 입장 이해가 가긴 해 근데 그 여성분 세 명은 진짜 이뻤어 그니까 이해가 가긴 해 왜냐면 이제 그 송중기 송중기 테이블인 줄 알고 왔다가 봤는데 이제 뭐 어 덕선이 선생님이 앉아있어 봐 이게 브라마 하면서 근데 바로 바꾸지 그리고 삼용이 형님도 여자친구 엄청 이쁘시던데 형수님 형님이 생각했을 때는 형님이 삼용이 형님보다 잘생겼더라고 아 장난 아니야 진짜 삼용이랑 나랑 비교를 해 삼용이는 진짜 얼굴이 아니잖아 그게 괴물이잖아 괴물 대적대회라고? 어 근데 벌써 해 떴다 빨리 가서 이제 근데 삼용이도 어이가 없는게 맨날 나만 오면 왜 그렇게 생겼냐고 뭐야 어이가 없네 근데 대구 특유의 대구말투스 진짜 완전 대구말투잖아요 삼용이 형님이 봉준 뭘 어떻게 하더라 어 봉준이야 이렇게 대구 사투리가 있는데 봉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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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왓고대결 한가자고 대적대특집 어 그럼 대적대특집에 삼용이 형님 나오면 좀 그런가 예전에 예전에 했었잖아 아 그때 했었죠 형님 이거 이거 그래 솔직히 말해서 이제 위너는 삼용이 형이지 뭐 뭐 못났다고 하면 더 못생겼다고 하면 뭐해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래 맞다 그건 맞다 그것도 이쁜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건 맞는 말이다 잠시 후 해전 추이국은 공공해전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지렸다고 상대적 박탈감 지렸어 근데 나는 만약에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방송에 출연한 다음에 헤어질 거예요 아 무조건 방송에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아니 근데 왜요 아니 전 방송이 우선이라서 아니 이제 여자친구를 방송 콘텐츠로 이렇게 아 예 당연하죠 자귀고 업자 택시겠느냐 응 사귀고 얘기해 아는데 아 근데 진짜 왠지 이번 연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 공주님 일단 도착했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공주장님 이제 가서 자고 올라서 방송 키고 내일 그 뭐죠 공식 방송 제목이 뭐예요 아니 몰라 나 정확히 몰라 일단 오늘 다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각자 개인 방송하고 내일은 봉준이 형님 공식 방송 설구 형님이랑 그 스타 대결하는 거 그거 한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많이 좀 봐주시고요 일단 여기서 방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제발 좀 시설해